안녕하세요 정하입니다. 오늘은 이 아일랜드 코키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아일랜드 코키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초록색을 맞춰주고요. 윗부분 초록색 윗부분 만들어야 됩니다. 이 이 이 이 이 이 이거 보셨을 다 마카셔서요 여기가 그 마카셔서요 여기가 마카셔서요 근데 여기 초록색이 맞춰줘야 됩니다. 오케이, 초록색 맞춰줬구요. 이제 하얀색 맞추면 됩니다. 하얀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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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되겠구요.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완성이구요. 여기에 이어서 인도국기를 만들어보려 합니다. 인도국기가... 이쪽에는... 이럴수서 잡아야 될 것 같고 인도국기가... 사얀색 칠이 이쪽에 있군요. 인도 칠이... 네, 여기에서 지금 위치에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도국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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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인도 완성했습니다. 인도국기도 완성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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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